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의 컨트롤 아이콘 포지션과 유즈네임 컨테이너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윈도우 스크롤 버튼들과 윈도우 배열 방법을 지정하는 윈도우 정렬 아이콘들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아이콘 포지션 값은 레프트, 라이트, 혹은 올라이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즈네임 컨테이너 값은 반드시 트루여야 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 페이지 로딩 시 총 9개의 윈도우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예제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윈도우 정렬 아이콘들입니다. 가로, 세로, 캐스케이드, 혹은 바둑판 모양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모든 윈도우를 한꺼번에 닫을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의 컨트롤 아이콘 포지션 속성의 기본 값은 레프트입니다. 이 값을 라이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즈네임 컨테이너 속성 값은 트루여야 합니다. 저장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로딩합니다. 스크롤링 용도의 화살표가 양옆에 표시되고, 모든 윈도우 정렬 아이콘이 우측에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컨트롤 아이콘 포지션 속성 값을 온라이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로딩합니다. 스크롤링 용도의 화살표 두 개 모두 오른쪽에 표시되고, 윈도우 정렬 아이콘들도 모두 우측에 표시됩니다. 이제 컨트롤 아이콘 포지션 속성 값을 기본 값인 레프트로 다시 변경하고 저장하십시오. 페이지를 다시 로딩합니다. 모든 윈도우 정렬 아이콘이 왼쪽에 표시되고, 스크롤링 용도의 화살표가 양옆에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